안녕하세요 여러분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원 프로입니다 저희 해프로TV가요 드디어 5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프로TV 5만 구독자 기념 해프로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라는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해프로에게 궁금한 점을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추첨해서 제가 구독자분들의 스윙을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당첨자 3분을 소개해드립니다 김미정님 김명순님 최준환님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들 그리고 항상 저희 해프로TV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당첨되신 구독자분들의 스윙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요 어떤 게 가장 고민이구나 이걸 해결하려면 이게 가장 시급하다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자 지금 제가 아이패드로 스윙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미정님입니다 골프 구력은 7년이고요 테이크백을 할 때 채를 닫아 올리고 핸드 퍼스트가 심한 것 같은데 후기심에서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2015년 쯤에 왼쪽 어깨 회전근계 부분 파열이 있었는데 치료 후에 작년부터는 오른쪽 어깨도 회전근계 부분 파열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어깨가 굉장히 안 좋으신데 스윙을 봤을 때에는 그 어깨에 대해서 뭔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정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한번 보시고 느꼈겠지만 굉장히 파워풀하게 치고 계세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임팩트 때 힘이 조금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파워풀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간 뒤에서 뒤에서 왼쪽 발이 뜨면서 이제 오고 있거든요 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점프를 뛰는 동작에서는요 백스윙을 했다가 내가 힘을 쓸 때 뛰어서 세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운스윙을 할 때 팔을 강하게 내리다 못해 몸이 약간 이렇게 들리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내가 뛰어서 세게 휘둘렀어요 라기보다는 강하게 휘두르다 보니 몸이 펴졌어요 가 더 맞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미정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힘을 사용하고 스윙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으신데요 일단 회전근계가 이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건강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 몸통 위에서 가슴 위에서 양팔이 휘둘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스윙하실 때 보면은 특히 임팩 이후에 약간 들리면서 가느라 어깨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때요 우리가 내 어깨를 내리면은 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목 길이만큼 스페이스가 있어야 내가 회전을 충분히 해도 이 관절이라든지 근육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데요 임팩트 이후에 너무 뒤에서 임팩을 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려고 할 때 조금 통증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깨를 내리고 딛고 일어날 때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 광배근이 내려가고 날개뼈가 쭉 내려가면서 눌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내 턱 밑으로 약간 목 길이만큼 스페이스가 생겨서 좀 더 편하게 휘두를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약간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고요 미정님의 가장 큰 고민은 훅이 나는 거였거든요 어드레스를 좀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핸드포우스가 많이 되어 있고요 헤드도 이렇게 엎어져 있습니다 요거는요 처음에 어드레스만 바꿔주셔도 사실 스윙 모션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제가 솔루션을 드릴게요 자 일단 발을 모아서 어드레스를 시작하시는데요 이때 이 채를 바닥에 다 내려놓습니다 자 바닥에 다 내려놓고요 헤드가 밑면이 다 닿았을 때에는 헤드페이스가 생각보다 좀 보여야 돼요 헤드의 뒷부분 거의 지면에 닿아 있다고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손 잡고 오른손 잡고 그 다음 보폭을 넓혀서요 일단 처음에는 내 클럽 헤드를 정중앙에 두세요 정중앙에 두고요 그 다음에 공이 있을만한 왼발 쪽으로 위치를 갖다 놓는데 이때 그냥 헤드만 갖다 놓으세요 손의 위치 크게 변하지 말고 헤드만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생각보다 지금 제 손의 위치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뒤에 있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지금 우리 미정님은 어드레스 때 왼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공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오히려 임팩트 때에는 공으로 다가가면서 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왼쪽에 너무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백스윙 할 때 오른쪽 밀렸다가 공 칠 때에는 너무 뒤에서 타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시작하면 이렇게 공을 치면 완전히 땅볼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뒤에서 올려 치는 각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 몸이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교정해 주시는 게 우리 미정님의 훅을 교정하고 그리고 어깨 통증을 줄이는 스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김명순님입니다 스윙 굉장히 좋아요 스윙 굉장히 좋아요 우리 명순님께서는 1년 3개월 정도 왼쪽 날개뼈에 좀 통증이 있고요 지금 왼발이 굉장히 버티면서 멋있는 피니쉬를 하고 싶은데 약간 치킨윙도 있는 것 같고 왼발도 안 버텨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피니쉬가 하이 피니쉬라서 그걸 좀 프로들처럼 멋있게 교정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스윙 한번 보면 조금 천천히 볼게요 아 확실히 약간 뒤에서 팔로우스루가 많이 아쉽네요 우리 명순님 같은 경우에는 스윙이 굉장히 좋은데 어드레스 때 손목이 굉장히 많이 꺾여 있습니다 왼손이요 왼손이 강한 훅 그립이고 꺾여 있고요 팔로우스루 때 보면 굉장히 얘가 상체가 뒤로 제껴지면서 팔이 많이 벌어지고 오른손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어드레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손이 왼손이 너무 이렇게 꺾여져 있다 보니까 팔로우 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손목이 우리가 손을 위아래로 사용하면서 로테이션 위로 해서 좀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을 하고 있어야 양팔이 모아진 상태에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손목이 바깥쪽으로 오른손목이 바깥쪽으로 돌면서 왼손이 지나치게 꺾이다 보니까 팔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약간 하이피니쉬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스윙의 틀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실제로 이게 좋은데 막상 공을 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힘이 마지막에 분산되는 느낌이 듭니다 오른손이 약간 이렇게 어깨 동무하듯이 임팩 이후에 이렇게 나와서 체중을 약간 앞으로 쏠리게 하는 데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손바닥을 타겟 방향으로 푸쉬하면서 로테이션 해주시면 훨씬 편안하고 좀 더 아크가 큰 피니쉬까지 연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제가 명수님을 위해서는 밴드로 할 수 있는 느낌이 빨리 오는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레드밸런스라는 운동 기구를 수입하고 교육을 수입하는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밴드인데요 되게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무해해서 제가 또 믿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 라벤더를 사용했는데 명수님 같은 경우에 백스윙 좋고 다운스윙 좋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드레스처럼 그냥 이렇게 잡아보시고 오른발을 밟고 그 다음에 오른손 바닥 느낌 먼저 잡을게요 오른손 바닥을 요렇게 밀어내듯이 갑주식 프로님이 알려주신 거랑도 약간 비슷합니다 오른손을 쭉 밀어내는 느낌이죠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느낌 그래서 오른손 바닥 뿌리로 내 몸에서부터 저쪽으로 스트레치하는 느낌이 들게끔 모션을 취해보시면 아 내가 이 왼쪽을 밟아서 버티면서 스트레치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명수님은 요것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왼팔의 외회전 느낌을 받는 건데요 일자 중간에서 손바닥이 보여지게 잡으시고 이 엄지가 바깥쪽을 향하게 외회전을 하세요 그 다음 손목을 한번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회전할 때 손목을 잡고 가면은 팔꿈치가 이 로테이션이 잘 되면서 자동으로 접히거든요 여기서 그냥 가게 되면은 팔이 펴져서 가서 약간 엎어진 듯한 느낌이 나오고요 요건 안됩니다 손목을 잡고 있으면 혹은 팔꿈치를 잡으면 밑에 팔뚝 전완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잘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밟고 왼팔의 외회전까지 느낌을 받아보시면 여기에서 이 오른손이 요렇게 보호되면서 약간 하이 피니쉬로 나왔던 걸 양팔을 밀어내면서 쭉 하고 보내주는 느낌으로 받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명수님 정도의 이게 스윙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 골퍼분이라면 이렇게 밴드로 느낌을 잡으시면 굉장히 빨리 피드백이 올 거거든요 오늘 바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분은요 최준환 님인데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어.. 백스윙 때 약간 우측으로 갔다가요 공을 칠 때에도 약간 우측에서 타격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이 스윙 영상을 촬영해주신 각도가 정면 혹은 정측면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스윙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긴 한데요 자 우리 준환 님 같은 경우에는 스윙을 하실 때 굉장히 손이 분리되어 있어서 백스윙이 낫다는 느낌이 크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뒤에서 풀려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 컨트롤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준환 님께는 제가 굉장히 심플한 연습 드릴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너무 뒤로 뺐다가 약간 이 뒤에서 풀려 들어올 때 크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뒤에서 타격하는 게 힘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푸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서 돌리기 때문에 빠져서 훅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은 백스윙 플레인과 임팩트 때 모양을 조금 더 일치시켜 놓는 게 중요한데요 심플하게 내가 몸에서 편한 방향으로 가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처음에 어드레스를 할 때 발을 모아 놓고 시작하셔서요 오른 발을 그대로 뒤로 빼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을 왼발로 잘 잡아 보시고 천천히 연습 삼아 왼발로 균형을 잘 잡으면서 팔을 내 몸에서 쭉 밀어내면서 몸을 여는 거죠 여기에서 좀 버텼다가 천천히 임팩트까지 돌아옵니다 이때 순서를 조금 더 신경 쓴다면요 백스윙 시작할 땐 오른쪽 어깨를 먼저 열어주면서 백스윙 갔다가요 다음 스윙으로 돌아올 때에는 무릎, 골반, 어깨부터 내려온 다음 클럽이 내려오는 순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준하님이 이 동작을 처음 하게 되시면 백스윙 때 손을 바로 뒤로 뺐다가 다음 스윙 때 이렇게 우측으로 넘어지실 거예요 이때 왼 다리 안쪽에서 균형을 잘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제자리에서 돌면서 살짝 대각선 위로 상승했다가 다시 왼쪽 뒤로 돌아 들어와서 공을 타격하는 이 몸의 순서와 위치를 잘 기억을 해 주신다면 내가 딱히 다른 무언가를 신경 써야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조금 더 공을 좀 칠 때 왼쪽으로 체중이동이 되면서 공에 힘이 좀 실리고 점점 뻗어나가는 구질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태까지 5만 구독자 기념 제 구독자분들의 스윙을 한번 살펴보고 솔루션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사실 스윙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요 완전 정면 그리고 완전 측면 내가 어드레스 했을 때 손이 있는 위치에 카메라를 두고 해주셔야 우리가 정확하게 스윙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자주 찾아오는 열심히 하는 헵브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